전북 완주군의 전국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동 옴부즈퍼슨 전담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보도에 장유진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아동 옴부즈퍼슨 전담사무소가 이달 4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옴부즈퍼슨이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자로서 고충을 접수하고 조사, 시정공고 및 정책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는 독립된 아동인권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아동 옴부즈퍼슨 사무소의 1층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소통하기 위한 아동민원센터가 위치해 있고 장애 아동 청소년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휠체어,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아동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으로 아동들의 실태 파악과 아동학대 범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